여기 한 번 가볼까? 하이 슬프게 해줄까? 근데 상대 전적이 좀 슬퍼 보이네 슬프게 해주시나요? 전적이 좀 많이 슬퍼 보이긴 한데 라고 해보자 지지요 견제를 한 번 가는데 이제 3분의 미환규를 노려보겠습니다 지지요 자 한 번에 대기를 제발 자 타일런 지워주고요 정말요? 상대가 일단은 뭔가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오! 얼마만에 원서치야 이게 어?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어? 바로 파일런 꽂아버리구요 이런 일이 나한테 다 있네 하나 더 가볍게 괴롭히면서 시작 상대를 이제 괴롭... 괴롭혀야 되거든요 정찰을 나가죠 자 많이 급하다는거지 자 많이 급해야지 일꾼 막 뭉치고 있단 말이지 박둥이 박둥이 별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박둥이님 또 100배로 통크팬 가입 또 감사드립니다 대럭을 안 지으면 좀 큰일 날텐데 이달 란트님 슈퍼채팅만 원 감사합니다 달란트님 100만년만에 원서치 축하해요 한더 안되나 어떻게 자 내가 깨줄게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자 왔다갔다 계속해 캐논노시에 대한 생각도 한 번 해줄거란 말이지 상대가 자 자 캐논노시 좀 많이 의식하나본데 이 친구 캐논노시 하지만 구석에 하나 상대를 일단 정신없이 만들어줄거에요 오 한 번 더 그렇지 어 서플 지어두고 있어요 서플 많이 급하다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 지금 게이트도 없죠 제가 캐논노시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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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일꾼 나오려고 하죠 자 비비기 하려고 합니다 상대 황크 네 그러지 그러지 말렸습니다 상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 어 어 여긴 이제 캐논머시 캐논 포즈를 깨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다시 포즈를 깨지 포즈를 깨도 캐논이 이제 슬슬 여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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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논 맛이 어떠냐 어 어 자 자 아 아 설마 이거 드래곤볼은 아니겠지 어 어 어 어디가 어 어디 가는 거야 어 자 게이트 올려주고요 상대 이제 어쩔 수 없는 넛인가 어 어 야 캐논을 지었네 그 마린을 마린이 있네 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 막아줄게 자 일단 나가 있고요 나도 이제 새 삶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 자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구만 저는 일꾼이 많아요 자 두 부대 있으면 두 부대 발전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거 자 일단 정변에 캐논이 없기 때문에 수비는 안될 것 같고요 상대는 일꾼이 다섯 마리밖에 없단 말이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자원이 있습니다 자 서플 일단 바로 깨줄게요 상대는 일단 공격을 올 수도 있어 마린이 있기 때문에 마린이 있기 때문에 네 자 포즈가 일단은 깨진다는 거죠 야 넥서스 지을 때까지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자 프로브 하나로 일단 보겠습니다 최대한 일 빨리 할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일단 가줄게요 가까운 곳에 오나 안오나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안오면은 제가 좋아요 안오면은 여기 이렇게 싹 다 오 옵니다 역시 올 수 밖에 없지 상대방 지원하게 일단 자원을 모아주고요 자 이거를 막아줄 수 있을까 내가 근데 이 마린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만 이제 잘 막아주면 된단 말이죠 자 마린은 마린만 오는건 쉬워요 마린만 오는건 여기 한번 이제 한번 해주면서 갑니다 싸워주 자 부르르 비벼주고요 그러지 어 그라제 좋습니다 그대로 바로 공격 어 그대로 이제 바로 영러식 갑니다 영러식 가스 지어주고요 장래는 일꾼이 많이 없단 말이야 역공 갑니다 바로 질럿도 이제 찍어주고 게임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게 중요하죠 자 마린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마린이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은 자 마린을 한번 감싸줄까 오오 나왔구요 일로와 한번 시원하게 마린이 들어가려고 하는건 의미가 없지 바로 커트 자 좋습니다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요 마린이 슬슬 오오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마린 찍어봐 어 이거 다 죽지 불 나고 있어 불 리피할 수도 없을걸 돈이 없는데 질럿을 다 냅두겠습니다 질럿 없이 질럿 없이 깰거에요 저거는 자 자 질럿 취소 배터리를 이용해서 말이지 배터리 이유가 필요한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깰 수 있을까 자 질럿으로 문방하면서 깰게요 질럿으로 문방하면서 자 윅 한번 질럿 옵니다 자 절럿이 이렇게 몸방 하면서 자 깔끔하게 제거 좋아요 자 뭐야 바로가 안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구요 야 근데 이거 이런 기지 바꾸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가 뭐였지 근데 슬프기 어쩌구였다 여기 있다 기지 바꾸기 저거 가자 울게 만들어줄게 우는거는 이 친구 같은데 놀이 깻잎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